생각보다 엄청 고소해요. 고소하고 되게 담백하고 되게 끝맛이 부담스럽지 않은 맛, 그런 고소한 맛이에요. 뭐 하나를 먹더라도 건강한 음료를 먹고 싶은데 여기 오니까 곤충을 이용해서 음료가 많이 나오니까 왠지 먹으면서 내가 고단백을 섭취하니까 몸에도 좋을 것 같고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일수록 거부감이 덜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젊은 여성층이야말로 사실 어떤 건강이라든지 미용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성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많이 긴장을 하시고 오시는데 식사하시고 나시면 인식 개선도 많이 되시고 곤충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십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나오셔야 돼요. 어땠어요. 육아에서 기르시기도 편하고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많은 양이 생산되기 때문에 향후에 먹거리가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이 식용건충으로 음료의 영향을 대체할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i5 Lexus 1방에서 기대를 마침내 2방에서 지날 것입니다. 이 식용건충으로 가짜 şek로 각종과 정체를 받을 수 있는 영향을 계신 거예요.